어쨌든 아이디언 좋아. 픽스창을 하나를 하나하고 두 개를 하겠다. 전면차이 크니까 두 개를 하고 이걸 갖다가 이현웅님을 만듭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인간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은퇴 후 살고 싶은 짠은주택.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갑니다. 슬로베니아. 눈이 많이 왔네요. 눈이 많이 오는 지방은 경사가 심하다. 눈이 이제 눈이 하중이 있거든요. 경사가 완만하면 눈이 쌓이잖아. 눈의 무게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올수록 경사가 심해져요. 눈이 떨어지니까 심하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눈이 이렇게 있으면 물받이가 있다. 물받이는 안 한다. 눈이 물받이가 다 찢어집니다. 그래서 추운 지방일수록 물받이는 안 하는 경향이 있죠.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물받이는 하는데 스토퍼를 하죠. 스토퍼를. 꼬챙이 같은 걸 꽂아가지고 눈이 걸리는 거죠. 걸려서 햇볕에서 녹아서 내려가는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슬로베니아. 여기 집은 이제 두 채가 있습니다. 두 채. 하나, 두 채. 두 채가 있는데 가운데를 연결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차곡. 요거는 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밌어서 제가 영상 올린 건데 이런 거죠. 여기 이제 목조죠. 목조는 항상 여기에 벤트가 있죠. 벤트.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서 여기가 약간 이제 뜨거운 공기가 나오니까 여기가 눈이 이제 녹은 겁니다. 녹은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목조시태로 보는 거고 여기는 이제 스토퍼가 있네요.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눈이 이제 여기 걸리게 걸리게 하는 거죠. 여기는 뭐 물 빠진 것도 없잖아요. 물 빠지는 공간이 있고. 여기 나무. 우리 일반적으로 토바이 포를 잘라가지고 이제 이런 이런 각재를 쫙 붙이는 거죠. 이게 이제 페인트를 칠하는 게 낫습니다. 페인트를 칠해야지 이게 이제 오래 갑니다. 근데 페인트를 안 칠하면 여기는 지금 여기에 처마가 있으니까 여기에 나무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붕 밑에 있는 뭐 처마 밑에 있는 거는 나무루바를 망함을 좀 합니다. 오래 가요. 근데 이제 외부에 노출된 건 아무래도 색깔이 이제 변하죠. 약간 검은색으로 변화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실은 밑에 층이 있어요. 그냥 경사지죠. 경사지에 여기는 콘크리트 콘크리트로 하고 위에는 목조지택입니다. 목조지택. 스토퍼가 두 주씩이나 있네요. 눈 스토퍼가 눈이 워낙 많이 오니까 두 주씩이나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콘크리트 여기는 남은 거죠. 그래서 거꾸로죠. 여기 도면을 보시면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는 건데 아까 여기에 이제 경사지붕이 붙어 있는 거죠. 차고가 있는 거죠. 차고가 한 6.5평. 5.3에 4.2. 차고가 있고 거꾸로 내려가는 거죠. 거꾸로 내려가면 경사져가지고. 땅이 경사져서 2층으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2층으로 진입해서 여기로 쏙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현관. 현관이 있고 여기에 이제 화장실이 있고 올라오면 여기에 이제 현관에서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로 보조 주방으로 가는 거죠. 다용도실. 작지만 양쪽 면에 있는 다용도실을 가고 여기에 이제 주방이 있죠. 냉장고에 식탁이 있고 여기 벤츠 의자가 쫙 길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식탁이 있고 여기는 거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리빙이 됩니다. 그래서 4.4에 7.2에 여러 공간이 있는 거죠. 문 열고 나가면 이 발코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요 부분입니다. 요거는 발코니가 켄티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요게 22평. 22평에 거실 주방만 있는 거죠. 들어오면 약간 동선이 이렇게 길게 복도가 꽤 넓어요. 이런 건 사실 아깝죠. 아까운데 그냥 뭐 이렇게 컴팩트하게 집을 짓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슬로베니아가. 컴팩트하게 그냥 이렇게 뭐 그냥 화장실도 2.4에 2.4. 운동장 같은 화장실인 거죠. 계단도 여기에 이제 여기 착장을 놓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이런 이제 디자인입니다. 여기로 나가고 그래서 여기로 나가고 계단으로 내려가고 여기로 내려가고 그래서 1층은 22평. 내려가면 거꾸로죠. 이렇게 내려오면 내려오면 여기에 TV 보는 응접실이 있고 응접실이 있고 여기에 이제 방이 하나 있죠. 4.4에 4.4에 방이 하나 있고 여기에 안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로 내려와서 여기로 통해서 여기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1층은 23평. 여기가 거꾸로 2층이 22평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배울 거는 그냥 이런 거죠. 이 층만 생각하자고. 이 층만 생각하자고. 그냥 22평에 우리가 많이 쓰죠. 20평에 방 두 개의 거실 주방 만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방 두 개. 방 두 개 이렇게 만들고. 다시 한번 갈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방 두 개. 이렇게 방 두 개 만들고. 여기는 뭐 이 지붕 있는 테라스죠. 지붕 있는 테라스 겸 포츠 겸. 그 다음에 이 차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차고가 있고 본체가 있고 그 사이를 지붕을 연결하자. 지붕을 연결해서 여기가 지붕 있는 테라스. 그 다음에 포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를 계단을 하고 여기를 이제 주방. 거실은 거의 뭐 22평에 작게 해서 LDK 만들면 되는 거죠. 현관이 있고. 이런 구조를 어떤가 싶어요. 이제 마감자는 나무 루바를 할 거냐. 여기 보시면 차고. 차고 외벽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루바. 루바를 하고. 페인트 칠하는 건데. 뭐 지붕 밑에 이 색깔의 변화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루바를 어떻게 쓸 거냐. 그런 부분입니다. 실내에 이제 보면 창입니다. 창이죠. 창이 근데. 평면도는 뭐 내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진 않은데. 유리창이 재밌습니다. 유리창이 되게 재밌어요. 유리창이 우와. 전면에 막 유리창이 우와. 이거 되게 슬로베니아가 되게 추워요. 추운데. 야 이거 어떡하려고. 우선 열리지 않습니다. 열리지 않습니다. 픽스. 픽스죠. 고정이죠. 고정. 그러니까 열효율은 열리는 창에서 분리하자. 열리지 않는다. 엄청 큰 창에. 이 창이 재밌는 게. 이중입니다. 이중.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중이 안 보입니까. 모르겠는데 소장님. 이중입니다. 그러니까 페어 유리를. 벽이 이렇게 있으면. 벽이 있죠. 벽이 있으면. 여기도 창이 있고. 창을 두 번 한 거야. 픽스 창이니까. 무지. 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이 큰데. 이 자체가 페어입니다. 페어인데. 페어를 두 번 한 거죠. 두 번 한 거죠. 창문 프레임이 없는 거죠. 페어를 두 번 해서. 여기 페어 자체의 공기층이 있습니다. 있고. 여기도 공기층이 있는데. 이 유리와 유리 사이에 또 공기층을 만든 거야. 그래서 이런 큰 창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게 전면 창입니다. 이렇게 쫙 켜서. 벤치자. 벤치자 만들고. 여기다 시탈을 놓고. 요런 거는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요런 거. 우리가 여기 배울 거는. 요 유리. 전면 유리를 크게 하자. 근데 픽스 창을 하는데. 그 픽스 창을 두 개를. 이런 거. 괜찮은 거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 안에 혹시. 공기 결로나 이런 게 생긴.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여기에 자체가 결로가 생길 거 같은데. 안 그럴까요? 습기가 만나면. 이 안에 온도 차이에서 결로가 안 생길까?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안 해 봐가지고. 제가 안 해 봐가지고. 한번. 한번 해볼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이게 어쨌든 유리 창이 두 장인데. 이게 픽스 창으로. 이게 단열 효과가 있는 건 알겠어. 있는 건 알겠는데. 이거를 두 번을 한다. 두 번을 해서. 이거를. 그. 단열 효과가 있게 한다. 모르겠어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이디언 좋아. 픽스 창을 하나를 하나하고 두 개를 하겠다. 전면 창이 크니까. 두 개를 하고. 이걸 갖다가. 음. 어쨌든.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장담 못 하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 어쨌든 이런. 이렇게 지은 집이 있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소개를 하는 건데.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창문을 크게 내겠다. 그래서 이 전면 창이 추운데. 이 폐허 유리를. 폐허 유리를 두 번 하겠다. 그래서 유리와 유리에 또 공기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몇 중 유리. 하나 둘 셋 넷. 사중 유리가 되는 건데. 음. 이게. 아. 이게 밀봉이. 뭘 해서. 이런 저작이 되나. 어쨌든. 재밌는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들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걸 꼭 따라 하는 건 아니고.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이 안의 공기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들어왔을 때. 이 현관의 복도가. 럭셔리 하죠. 2m의 공간이 있는데. 아까운 것 같아요.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야 되나. 화장실이 여기 있고. 올라가는. 내려가고 올라가는 건데. 화장실이 이렇게 생겼죠.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 바깥에 이제. 덧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을 보시면. 사실은. 여기 이런 데. 창문이 있는 거죠. 사실 덧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덧문을 여는 거죠. 여는 건데. 나중에 이런 것들이. 좋긴 한데. 외장에 봤을 때는. 완전히. 페이스가. 완전히. 창이 없고. 민자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쁘긴 한데. 이런 외부에 있는. 외부로 열리는 이 문들이. 결국은 틀어져요. 틀어지기 때문에.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건 따라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 나무. 이 눈. 눈을 하는. 스토퍼가. 두 줄이 했고. 어쨌든. 루바가. 썩는 건 아닙니다. 햇볕에 의해서. 색깔이 변하는 거죠. 스테인이 아무래도. 밝은 걸. 나무 색깔을 칠하면. 변하죠. 그래서 어쨌든. 페인트 계열을. 칠하는 것을 권합니다. 페인트를 칠하면 오래 가요. 나무 자체. 그런데 페인트가 결국. 페인트도 벗겨지는데. 어쨌든. 나무 색깔이. 변하지는 않으니까. 또 칠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의. 슬로베니아. 디자인. 1.5. 오늘 배울 것은. 본체와. 주차장의. 이런. 지붕. 이런 건 아주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본체가 20평이다. 그리고. 이런. 이런. 부대. 공간이. 붙여있는. 별채. 이런 것들이. 은퇴 후 살고 있는. 전원주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편리성은. 1.4. 이 집은 뭐. 지하 뭐. 근데. 편리지 않아요. 그냥. 조금. 이렇게. 하는 걸로. 경사질면을 갖다가. 경사지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우리가 뭐. 참고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성면 1.4. 그래서 1층은. 예를 들어 1층은 콘크리트 로 하고. 2층은 목적으로 해도 됩니다. 뭐.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성비. 에너지 효율은 1.3. 아이디언이 1.3이었어요. 6.9. 슬로베니아 45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